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훈정입니다. 저는 헬스케어 2. 딥러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마지막 렉캡을 짧게 드릴께요.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헬스케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린 짐어내려는 patient, medical, population health, and palmaturical industry, 이 관계자의 모든 사회자의 정보가, 필요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데이터들이런 짐어내려는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교육을 변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일에 대한 짐어내려는 것은 미래를 이루어내려야합니다. 또한, 제가 여러 데이터 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각각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딥러닝 유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딥러닝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이한, 유명한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액티브 딥러닝 기술은 의미지 다이그너지입니다. 구글에서 매우 유명한 기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구글에서 2017년 구글에 피부 혈압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피부 혈압과 비나인 네바이예요. 또한 유명한 검증은 분주스 이미지에서 다이아베리스 렛티노패스에서 분주스 이미지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2개 검증은 딥러닝이 아주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닛에서 루닛에서 툴버클로시스에서 툴버클로시스 이미지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2016년 스피 메디컬 이미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팀 멤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딥러닝이 효과적으로 툴버클로시스 노즐을 다이아보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우리는 디컨볼루션과 클래스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드리븐 이미지 바이오 마이크를, 아카-DIB를 사용하였습니다. 구글 스킨캔서 다이아보는 데이터드리븐 이미지 바이오 마이크를, 아카-DIB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에 따라서, 그들은 인포로에 따라 인포로를 입력하였습니다. 이 예를 들어, 그들은 나무과 비닐이 흘러지고, 아카-DIB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인포로도도 가능합니다. 루닛이 2016년 투 버클로시스 이미징 바이오마커 스타디에 사용한 것입니다. 6개의 컨별이션 레이어를 사용한 2개의 컨벌이션 레이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징 바이오마커의 이미징 바이오마커는 클래스 맵을 사용한 것입니다. 클로스 엔트로피 로우스와 구글과 루닛의 연구는 CNN, 컨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입니다. CNN의 퍼포먼스는 아주 좋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업로몰 리전도와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검사 이미지 다이그너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유명한 기술입니다. 다른 기술의 사용은 다이그너스의 추측입니다. 이것은 지멩선의 그룹 Dr. AI 프로젝트입니다. 조자텍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입니다. 데이터가 적용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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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다른 기술의 행동을 적용한 데이터를 적용한 데이터를 적용한 데이터를 적용한 데이터를 적용한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계약서부터 정확한 데이터들이 선결ец에 적용 Xiaobu 사용을 적용합니다. 카디오그라피, EASI, 엔세팔로그라피, 펄스 오시멕트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ER, 아이쇼, 아이쇼, 인텐시브 케어 유닛입니다. 이 데이터를 CNN 또는 RN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립넷, 슬립넷 데이터를 슬립 스테이지를 통해 EASI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싱 마신러닝 모델과 CNN, RNN, R-CN, Recurren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EASI SF는 RN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CNN 또는 CN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 공간의 공간의 시간 시리즈 헬스케어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ICMN 2017 튜토리얼에서 양유와 지멩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398명의 환자의 데이터셋은 계속 시간 시리즈 헬스케어 데이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2일 동안 19,714의 데이터가 되어있습니다. 99%의 제한의 파라메터도 있습니다. 입력이 부족한, 랩 테스트나, 전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MIC2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오넷 챌린지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멀탈이, 벤틀레이터 프리데이스, 그리고 disease code, 또한 컴퓨테이셔널 피노타이핑, 오노멀리 디텍션, 디지 섭타이핑이 가능하다고 하십시오. OK, 이 학부분에 의미적 이미지 다이그노시스, EHR 아날리시스, 일렉트로니컬 헬스 레코드 아날리시스 for disease prediction, and continuous time series data researches. 또한 더 궁금한 researches, too. We can use genomics with it, and we can use signal over wearable devices, too. But if you can understand these three typical application types, image diagnosis, medical image diagnosis, or based on EHR disease prediction, and time series data researches, and then it is much easier to think about which deep learning model will be appropriate for the various given problems. That's it for today's lecture. See you in next lecture. See you in next lecture. See you in next lecture.